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제도 주제인데 항상 우리 프로그램 뒤에 댓글 달리잖아요. 너무 학업에 열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잔잔한데요. 이소삼 씨는 스포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포츠요. 드라마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마를 많이 비유를 하죠. 그렇다면 증권은? 증권은 아무래도 팔고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타이밍이다. 증권은 아시아경제TV. 아, 그렇죠. 자, 주간 증시 들어가겠습니다. 노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쩐의 전쟁이죠. 세계 무역대전 전원이 담돌고 있습니다. 이번 선전포고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지구촌 증시의 변동성 국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울러 국내 증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오는 20일과 2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이란 분석 보고입니다. 출례 불사춘, 3월이건만 아직은 쌀쌀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롱패딩에 목도리를 두를 정도는 아니죠. 지뢰 겁먹고 대피할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증시 그래프도 아직 경계경보가 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습경보가 울린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서서히 시작된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의 미국의 관세 폭탄, 시작점이 과연 어디서부터 있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죠. 말씀처럼 이번 무역전쟁의 발원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이었습니다.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호해세를 도입하겠다 밝혔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각각 25%와 10%의 관세부가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호해세, 리스미로컬택스죠.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보복관세 성격이 다분하죠.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무역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트럼프는 트위터에 어떤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가 같은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이런 공정하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나는 호해세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무역적자가 8천억 달러, 하나로 약 866조 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게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었습니다. 트위터 내용이 즉흥적이라 백악관 내부 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왔죠. 특히 앞서 얘기처럼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호해세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전격 사인을 하면서 그 포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세계 경제 중심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복 관세를 선포하면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초비상이 걸렸죠.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유럽에서도 철강 업종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주요국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EU는요. 미국산 철강이나 농산물은 물론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과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또 버버뉴스키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 상품은 미국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대표 상품들이죠. 미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트럼프가 트위터에 EU가 미국 기업의 관세를 더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죠. 이처럼 트럼프가 압박의 강도를 높인 이상 EU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중국도 미국 국채 매입 중단을 일단 선제카드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덤핑 조사와 벌금 부과 등의 보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죠. 역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가능성을 높인 무역전쟁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비판했고요. IMF 측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 외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WTO와 IMF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정식 발언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서 거칠게 발언들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죠.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말씀처럼 미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보복으로 무역질서가 무너질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철강 알리미늄 고관세 부과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죠. 세계 모든 언론이 미국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언론도 미국이 오히려 부메란이 될 것이다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발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각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가 아닙니까? 이미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가 걸리면서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트럼프의 조치가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강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는 강경 대응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스탠스를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종 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미 아울리치 즉 외부 접촉을 통한 설득 작업에 매진하는 등 강대강 대응은 피하고 있죠. 애초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의 53%의 고율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국내 철강 업계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일부에선 강경 대응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CF가드 즉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등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를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트럼프발 무역전쟁 선전 보고는 한국이 아닌 전 세계를 겨냥한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굳이 있겠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시체 한말로 전투력이 강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는 미 주요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톡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정에 따라서 WTO 제소라든가 나름의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월 들어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더니 이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이슈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변동성을 키우면서 방향을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군대의 정신 짚어봐야죠. 지난 한 주 코스피 지수는 2.01%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52억 원과 18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2,670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죠. 코스닥 역시 1.66% 미끄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0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 원과 681억 원의 수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그 지난 한 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은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매파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나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다우지수는 약법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자체도 변도선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증시에 대한 상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행기 띄우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봅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전쟁 위기로 조성된 급락세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주일 만에 처음 하락 마감했죠. 다우지수는 3.1%, S&P500 지수 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 각각 후퇴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일 발표될 미국의 1월 무역수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1월 무역적자는 551억 달러, 작년 12월에 531억 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시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데이터는 오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거의 도달했거나 이미 완전 고용을 약간 넘어선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1월에 4.1%에서 2월에 4.0%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증시 조정을 촉발했던 시간당 평균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9%, 1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겨울을 떠나버리는 이별비가 지금 내리고 있죠. 봄을 향한 시계 초침이 지금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계좌에 이 봄의 꽃망울이 피기를 간절히 기원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